오늘은 지훈이 형을 괴롭히는 날입니다 제가 피 땀 눈물이죠 눈물이 가득 차인 상태로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가 죽은 줄 알고 있고 지원이는 저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저의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파멸 됐죠 분노만 남은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찍고 있는데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스태프분들 감독님들 같이 만들라면서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싹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앉게 되면 두 사이는 못 끼어들 것 같고 항상 이렇게 안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한 대로 안아야 돼요 진짜 생각한 대로 안아야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사이좋게 진행할 것 같아요 사이좋게 진행할 것 같아요 사이좋게 진행할 것 같아요 은하가 가는 게 있어야 돼요 앉고 하면은 엄마가 오면 살짝 엄마 쪽으로 이게 이상한 게 아니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서 계속 걸어야 될 거예요 민장 계속 걸어야 될 거예요 그니까.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요. 엄마. 직접 채워줘. 엄마한테. 고마워, 서윤아. 진짜 평강이야. 아파트.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안녕하세요.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스텝이야? 영상도 있습니다. 고생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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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. 저기 죄송한데 10분 휴식만. 10분 쉬었다 휴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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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. 휴식. 몇 가지. 1. 2. 2. 3. 수고하셨습니다. 바쁜 거 들어봐요. 죽게 죽게. 울게 안 울게 했는데 안 온다고 해요. 울어? 하나 둘 셋!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